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분석을 진행하며 장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장 동현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깨끗한 나라 되겠습니다. 깨끗한 나라 코드번호 004540이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7월 9일 오후 2시 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21선을 코스피 대형주죠. 조금 21선을 지켜주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코로나19 그리고 델타 변이에 대한 확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좀 하락의 폭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지수도 지금 현재 21선, 장막판의 21선을 지켜주는지 그리고 이탈을 하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은 다르게 될 것이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월요일날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아래로 추가적인 하락 나올 것이고 확진자 수가 줄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반등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지금 보시면 기간이 너무 지금 많이 팔고 있고요. 외국인도 살짝 샀다가 팔았다가 단타 치고 있다.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깨끗한 나라 좀 가지고 왔는데요. 깨끗한 나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깨끗한 나라는요. 코스피, 종이목재, 그리고 관련 섹터로 지금 현재 묶여있고요. 시가총액은 2,588억으로서 소영주입니다. 소영주 최병민 대표이사님께서 40.04% 희성전자가 20.62% 대주주가 거의 한 80% 정도 아 60%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량이 많이 남아 돌지는 않는다. 세력이 마음 먹고 올린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통주식수를 조금 기준을 설명을 해드린다고 한다면요. 3천만주 3천만주 이하가 되는 종목들은 굉장히 조금 가벼운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3천만주 이상이 되는 종목들은 굉장히 조금 무겁다. 무겁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 줘야 된다. 외인하고 기간에 매수세가 있어야지 조금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깨끗한 나라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두루마리 화장지류 미용 티슈류 기저귀류 생리대류 물티슈류 그리고 마스크 등을 제조 판매 생활용품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연결종속회사 KNE는 기계설비 공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분호와는 종이 지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1년 3월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 9% 영업이 64.1% 감소 단기순이익도 71.1%로 감소를 했네요. 백판지 매출액 약 45% 차지하고 있는 수출 부분에서 시장개척과 해외고객처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원가 경쟁력 강화된 IV제품 개발 등 통해 지속적으로 조금 손익을 개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저출산입니다. 저출산에 따라서 저출산 정책이 있는데 좀 더 애기를 많이 나야 우리나라가 좀 더 부강해질 수도 있고 좀 강한 나라가 되겠죠. 일단 애기 아이들이 없는 나라는 점점점 나라가 세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을 조금 대비하기 위한 정책으로써 조금 애기를 많이 낳게 하는 그런 정책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던 이런 저출산 관련 문제들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출산 장려겠죠. 출산 장려 정책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거래소 종목이기 때문에 적자가 된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조금 수익이 요즘엔 잘 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21년에는 코로나 확진 그리고 대선 관련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납매장이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직봉이 몇 개가 있나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올라왔던 중심선을 지금 현재 지켜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 아직도 세력의 수급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슈팅을 주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저희 AP 투자 검색기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거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테마 강도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해서 좀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설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깨끗한 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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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